어떤 간증 4268의 설교를 들으신 분을 위해서 축도해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시며 장차오실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신과 성령님의 가마인도 충만하시미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손토들 머리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 주여다 그리고 문제가 있으신 분은 두 손을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또 질병이 있으신 분은 질병부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중복이도 해 드리겠습니다. 나사리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문제가 있어서 지금 가슴에 두 손을 얹은 성도들 머리위에 주님은 피묻은 손으로 안수하여서 지금 이 시간에 그 문제가 무슨 문제이든 간에 지금 이 시간에 깨끗게 모든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나사리 예수님으로 해결될지어다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부동산 매매가 해결될지어다 부동산 임대가 해결될지어다 부동산 임대가 해결될지어다 직장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직장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나사리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사업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사업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또 금융권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금융권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경제 문제가 해결될지요. 부부 문제가 해결될지요. 부부 문제가 해결될지요. 재판 문제가 해결될지요. 고부간의 갈등이 해결될지요. 모자 문제가 해결될지요. 모자 문제가 해결될지요. 자녀 문제가 해결될지요. 자녀 문제가 해결될지요. 모녀 문제가 해결될지요. 모녀 문제가 해결될지요. 이웃 간의 문제가 해결될지요. 각종 모든 보상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보상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나사리에서 모든 보상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또한 문제 문제마다 믿음으로 손을 얹은 자마다 지금 나사리에서 명하느니 지금 이 시간에 깨끗게 해결될지어다 나사리에서 해결될지어다 주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문제 속에 믿음으로 두 손을 얹은 자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할지어다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나사리에서 깨끗게 해결될지어다 믿음으로 손을 얹은 자마다 무슨 문제든 간에 주님의 피 묻은 손을 안수하여서 그 문제 속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손을 얹은 자마다 그 문제가 해결된 줄 믿으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질병이 있으신 분은 질병 부위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중복이 또 해드리겠습니다 나사리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지금 질병 부위에 손을 얹은 믿음으로 손을 얹은 성도들 머리위에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지금 각종 폐암이 완치될지어다 나사리 폐암이 치유될지어다 간암이 치유될지어다 간암이 치유될지어다 자궁경부암이 치유될지어다 자궁경부암이 치유될지어다 나사리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대장암이 치유될지어다 대장암이 치유될지어다 통풍이 치유될지어다 나사리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통풍이 치유될지어다 당뇨가 치유될지다. 고혈압이 치유될지다. 고혈압이 치유될지다. 고질증이 치유될지다. 혈압이 정상이 될지다. 허리디스크가 깨끗이 치유될지다. 관절염이 치유될지다. 태익성 루마체스 관절염이 치유될지다. 또한 백혈병이 치유될지다. 또는 각종 아토스피비염이 치유될지다. 또 기관지 천식이 치유될지다. 또한 여러가지 고질병들이 다 치유될지다. 오장립부가 다 치유될지다. 또 구강건조염이 치유될지다. 나산희수 명언이 구강건조염이 치유될지다. 구강건조염이 치유될지다. 구강건조염이 치유될지다. 안구건조증이 치유될지다. 안구건조증이 치유될지다. 안구건조증이 치유될지다. 안구건조증이 치유될지다. 또한 여러가지 정신적인 문제가 치유될지다. 스트레스가 치유될지다. 스트레스가 치유될지다. 귀신이 따라갈지어다. 귀신이 따라갈지어다. 조상 저주 귀신이 따라갈지어다. 조상 저주 귀신이 뛰어 따라갈지어다. 각종 질병 질병마다 믿음으로 손을 얹은 자마다 주님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지금 이 시간에 치유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주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질병구에 손을 얹은 자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지금 이 시간에 나사로 예수로 묘하느니 깨끗이 취함을 받을지어다. 나사로서 깨끗이 취함을 받을지어다. 지금 깨끗이 취함을 받는 게 보입니다. 나사로서 깨끗이 취함을 받을지어다. 주여 감사합니다.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신 게 느껴지네요.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그 중에 많은 효과가 있었던 분도 계시는데 더 많은 분들이 지금 효과가 있는 것으로 하는데 연락을 안 주시네요. 그 어떤 간증 밑에다 댓글을 다시면은 또 그분을 위해서 더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어떤 간증 4268 설교를 들으신 분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드렸습니다.